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알문 여러분, 경제읽어주는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살아가시는 경제주체 아닙니까? 도대체 이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나의 취업의사결정, 나의 진로의사결정, 또 투자의사결정, 재테크를 비롯한 기업의 경영의사결정까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경제현상이, 경제여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용어, 너무나 딱딱하고 어렵고요. 경제현상을 이해하기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서 경제 쉬운 용어를 활용해서 이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더 앞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읽어주는남자 김원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알문 여러분, 경제읽어주는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반도체 대란,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이슈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반도체를 둘러싼 신냉전체제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정리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아마 경익남을 통해서 여러 차례 기초부터 어떤 이슈를 다루기까지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완전 센 기초가 필요하시면 처음에 나왔던 경익남 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는 소위 산업의 쌀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죠. 산업에 거의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이런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 자동차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앞으로도 반도체 수요가 집중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런이러한 이었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드릴까 합니다. 반도체가 왜 이렇게 우리 경제에 중요한지, 세계 경제에 중요한지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한국에 있어서 우리나라 너무나 잘 알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게 반도체 수출이 주는 의미,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에게 대략 19.4%나 차지하는, 대략 20%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게 20%나 차지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10대 품목인데요. 제가 어제 이 데이터를 계산해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반도체 하나만 20% 차지한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세계 5위국이다. 그리고 조선 1위, 2위국이다. 이런 표현 쓰고 있고, 디스플레이 또 1위국이다. 이런 표현, 또 모바일, 스마트폰 수출 1위국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있는데, 반도체 하나한테 이렇게 다 안 돼요. 심지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쳐도 11%밖에 안 되니까, 이거 두 개 합쳐봤자 반도체, 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 정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 내수에 해당되죠. 내수에 투자가 있고, 투자 중에 일부가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로 구성되는데, 이 설비 투자 규모의 절대적인 비중, 역시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어쩌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반도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경익남을 통해서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제 아날로그 경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예요. 그럼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소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서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더 집중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산업에 걸쳐서 아날로그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 경영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서비스가 디지털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수요는 집중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일 텐데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기존 경유 혹은 개솔린 차의 경우에는, 반도체 부품이 대략 한 200여 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경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800개에서 1000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차, 이 스마트카 컨셉이죠. 그린카와 스마트카 컨셉이 맞물리면,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200개에서 1000이 아니라, 한 2000개 가까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전자제품이다라는 표현이 더 걸맞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것이죠. 이런 것처럼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반도체 수요가 집중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반도체 시장을 놓고 각축전, 신냉전 체제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반도체 시장 구조를 볼까요? 우리나라의 전체 반도체 산업의 비중은 보신 것처럼 마켓시어가 19% 정도 됩니다. 대략 20% 정도 되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의 1위 국가라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1위 국가 44%나 차지하죠. 인 것이지 전체 반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오히려 대만보다 조금 여리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산업의 두 갈래를 놓고 보면 메모리와 비메모리인데 비메모리의 절제적인 비중이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이 대만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10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 10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줄어들수록 고성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대만이 천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투자하겠다는 투자 규모보다 훨씬 압도합니다. 이미 기술이 압도하고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집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TSMC가 또 나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무호의 법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대만과 한국이 양강 구도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 치고 올라오겠다 그리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신냉전체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세계 각국이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더 많은 경쟁을 벌이면서 치고 들어오겠지만 그동안 이 두 개의 기업은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도약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렇게 산업의 구조가 이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제품 기준으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비메모리 중에 절대적인 비중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한다면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을 또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반도체를 설계해야 되죠. 설계한 기업이 자기가 직접 생산하느냐 위탁 생산을 하죠. 그것을 바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위탁 생산 업체죠. 대표적인 게 TSMC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파운드리는 FAB 공장을 갖고 있다 해서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고 있다면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설계만 하고 있다. 나는 더 고성능 그리고 고부가치 산업에 집중하겠다 하는 그런 기업들이 설계만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공장이 없다. FAMLIS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FAMLIS가 설계한 그런 반도체를 대량 생산,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와의 협업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 산업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진 않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혼돈하지 않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운드리 산업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파운드리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역시 2위고 17% 차지하고 TSMC가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이완, 대만이 63% 2020년 차지한다 그런다면 2021년에는 대만이 6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역량이 TSMC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 시장 규모를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전제품이라든가 모바일 통신기기, 자동차 여러 영역에 걸쳐서 반도체 수요가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 규모도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계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도 집중을 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영역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TSMC가 54%로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TSMC에서 화제가 난 거예요.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17%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에 있어서 대략 한 200개의 부품,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엔진 제어라든가 냉난방 제어라든가 여기 스마트카, 키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다. 전자제품 영역의 경우에는 전장제품이라고 얘기해서 전장산업의 경우에는 거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전기차,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컨셉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량용 반도체를 가지고 국한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1위 기업이 NXP, 네덜란드 기업이고요. 2위 기업이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이 미국 텍사스에 공장이 있는데 텍사스 한파가 불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 공급이 차단되고 공장이 셧다운됩니다. 거기에 또 일본의 르네사스라는 기업이 지난달에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가 나면서 또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죠. 거의 3개의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놓고 3대의 기업이 공급이 차질이 빚어진 거고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있으면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충격으로 이미 와이어링 하네스 2020년 상반기죠. 와이어링 하네스의 공급이 끊기면서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었던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있게 되면서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매출 손실만 계산해봐도 세계에서 대략 610억 달러 한화로는 69조 원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IT 산업에 걸쳐서 상당한 충격이 있겠죠. 그 충격은 대표적으로 팍스콘에서 아이폰 생산량의 대략 10%가 감소한다거나 세계적인 가전사죠. 월풀. 미국의 월풀 같은 경우 중국 생산하는 생산량의 일부가 미국과 유럽으로 갈 텐데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 중국 생산량의 25%가 감소하는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가전산업 여러 영역에 걸쳐서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반도체 수급 차질,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수급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은 더군다나 중국이 반도체 굵기 선언한 것처럼 거의 똑같이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했는데 그 중에 대략 500억 달러만큼을 반도체 R&D 투자에 쓰겠다라고 이미 공약상에 발표했었죠. 그런데 마침 지난 2월 달에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하려 하는데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배터리, 히토류 이런 주요 물자들의 공급 구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마치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이런 것처럼 미국도 내재화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구조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행정명령 직전에 반도체 칩을 들고 설명을 한 바가 있죠. 굉장히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산업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세계는 반도체 산업을 놓고 신냉전체제에 돌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나 수소차나 친환경차를 비롯해서 또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풍력발전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후체제의 대응을 위한 친환경 산업을 확대보고 팔려면 당연히 반도체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하니까 여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고 특히 인텔 같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의 반도체 수요처 아닙니까? 더군다나 IBM 같은 경우는 세계 주요한 반도체 특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처에서 밀어주고 또 IBM에서 특허를 한정적으로 제공해주고 다른 반도체 생산 기업들에게는 이런 룰티를 받고 특허를 공유해주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인텔에게 몰아주기 방식으로 한다든가 그러면서 파운드리 시장을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또 하고 있고 마침 백악관에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GM과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초대를 했죠. 초대를 해서 이런 반도체 수급 차질의 문제에 좀 우리나라 기업들을 먼저 공급을 해줘라 라는 이런 무언의 압박 같은 것들도 할 수도 있겠고 단기적인 수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백악관으로 부르는 이슈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놓고 내재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분산되어 있던 여러 영역들을 그리고 설계와 생산 따로 굴러가는 그런 산업구조가 아니라 다 미국에 가져오기 위한 이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바 그런 관점에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협업을 또 촉진하기 위해서 불렀다. 단기적인 문제와 중장기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움직임 굉장히 뚜렷하고요. 유럽도 정말 어마어마한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나 자국에 생산하는 가전 IT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만큼은 자국 스스로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만도 특히 파운드리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 걸쳐서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다른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움직이기 위한 그런 행보를 지속하고 있고요. 중국은 더 심각하죠. 반도체 굵기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냥 내재화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있던 우수한 인재들을 유출해가지고 더 많은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제안하면서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들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라는 이 산업을 놓고 각죽전을 벌이고 있다. 신냉전체제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투자의사결정 관점에서 이런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여러 이슈와 현안 그리고 중장기적인 이런 방향성들을 같이 그리시면서 산업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반도체 신냉전체제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반도체 수출 못하면 어떡합니까? 세계 각국이 내재화한다. 자국 국산화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럼 수출할 때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을 보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일위적인 그런 지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지속적으로 산업 수요가 늘어나는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더 집중적인 R&D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제도적인 지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요건 조선 이런 노력들도 함께 맞물려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인재의 유출입니다. 반도체는 인재가 만들어가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재가 계속 중국이 인재 빼내기에 달려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인재 유출도 중요하지만 인재의 육성이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적인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 산업 정책이 맞물렸을 때 우리 반도체 산업을 계속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도체 신냉전 체제가 오고 반도체 수급 차질의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에 우리나라는 무호의 법칙에서 오히려 1위 기업으로서 1위 국가로서 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이런 반도체 산업에 더 큰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 제안을 해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읽어주는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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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